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이 상승하였습니다. 미니언이 생성되었습니다. 미니언을 지켜내보며 미니언을 제거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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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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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نہیں. 안녕. 딸기 퉁퉁퉁퉁퉁 잡지게 받기 시작합니다.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 소환사 한 명이 아멘 시끄럽은 1차 밋는 거니까 조금 더 잘 안되면 바로 반복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아마도 그리쐈고 지금 다가서 1차 밋은게 그래도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가 막상의 흰쌍한 것 같고 3차 밋은게 3차 밋은게 2차 밋은게 3차 밋은게 4차 밋은게 3차 밋은게 카카오톡은 파이팅! 4. 4. 7. 9. 10. 그래! 경북이 적립되었습니다. 바람퀸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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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